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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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잠시만요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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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래서 이걸 3번 연습을 하실게요 이거 근데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릴게요 어디쪽부터 할지 정해주시면 돼요 제가 따라 일단 후쿠카랑 가위랑 웨이랑 장케보, 장케보 보여줍니다 네, 일단 이걸로 할건데 기회를 3번 했으니까 일단 가위가위 먼저 웨이랑 큐영 먼저 장케보시래 일단 가위가위 먼저 웨이야 먼저 먼저 오케이 오케이 자, 3, 2, 2, 3 장케보 오케이, 웨이그부터 다행히 네, 2, 3 2, 3 2, 3 2, 3 2, 3 다른 단어를 할건데 기지동니 다행히 다른 문제도 있으면서도 다른 문제도 있으면서도 다른 문제도 있으면서도 더 어려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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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나의勝자! 다음은巨人입니다. 여기가 기지동이 기지리! 괜찮아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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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동이 기지리! 아! 아! 기지동이 기지리! 이거 다 맞히니까 이거 빼갑시다. 지금 시작! 가자! 시작!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왜 너무 멀어! 아니 많이 멀다니까 이거! 왜 많이 멀어! 왜 나를 멀어! 일단 한번!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좀 더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아니 틀렸어 틀렸어!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아니 니가 미기 미니니라고 하잖아! 미니 미미니! 미니니라고 했어! 좀 더 맞네! 우리 사이! 아 좀 더 맞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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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 미미니! 미기 미미니! 미니! 미니! 미니 바비니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잘 맞히지 마 일단! 미기 미미니! 다시한번 할게! 다시한번 할게! 야! 야! 그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우리 사이! 오케이! 기회가 세 번이! 자! 하나! 미기 미미니 미니니 키비! 미기 미미니 미니니! 미니니! 아! 아! 장미! 없어! 욱한거 아니야? 형이 맞힐건 안됩니다 이제! 왜? 비주치 시치 기추! 아 이거 안돼! 할게요! 형 걸려라! 형 걸려라! 한다? 셋! 바로 연 hive! 세... 오! 이건 좀..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호갱? 뭔가 사투리 느낌인데 호갱입니다 한국의 부산의 호갱입니다 미기미니 미니닉이비 이제 시작할게요 세이로 미기미니 미니닉이비 미기미니 미니닉이비 미기미닉이비 미니닉이비 미기미니 미미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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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이랬어? 나 미미니라 들었어 좀 작아쓰러워 비터상 나 한번만 넣어주면 안되네 진짜 일단 자 세이로 미기미니 미니닉이비 미기미니 미니닉이비 미기미닉이비 근데 지금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오케이 다시 한번 두번째 세이로 미기미니 미니니 기미 미기미니 미니미미 아아아아아아아아 미니닉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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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미 미니 미기미 미니 미니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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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닉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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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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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해야하는데 너무 어려워 세이로 미니닉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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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대로 되시오 리나다 이대로 되시오 아하여